1. 연삭숫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드럽고 전연성이 큰 연삭에는 고운 입자를 사용한다. 2. 칩 브레이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연속적인 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칩 절단 장치이다. 3. 수기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카운터 보원은 드릴로 가공된 구멍에 대하여 정밀하게 다듬질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수기 가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다이슨은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사 가공을 수행한다. 5. 절삭속도 150, 절삭비 P8, 이송 0.25로 75 지름의 원형 단면공을 선삭대해 주축 회전수는 3. 640 6. 밀링 머신에서 테이블 백래쉬 제거 장치의 설치 위치는 3. 테이블 이송 나사 7.205로 회전하는 스핀들에서 6회전 휴지 NC 프로그램으로 오른 것은 3. 지공사 P1800 8. 나사를 측정할 때 3침법으로 측정 가능한 것은 2. 유지 름 9. 연삭속도래 결합제에 따른 기호가 틀린 것은 3. 레지노이드 마이너스 G 10. 피치 3의 3중 나사가 유전하였을 때 전진거리는 48. 11. 밀링 머신에서 6면체 소재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원형 기둥을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3. 회전 테이블 12. 다음 중 초음파 가공으로 가공하기 어려운 것은 1고리 13. 피부 초경합금으로 만들어진 절삭공구의 피부 처리 방법은 4. 화학증착법 14. 연삭작업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연삭 가공할 때 안전을 위하여 원주 정면에서 작업을 한다 15. 드릴로 구멍을 뚫은 이후에 사용되는 공구가 아닌 것은 2. 센터 펀치 16. 선반 가공에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절삭 온도가 상승하면 가공 변질층은 증가한다 17. 다음 중 드릴의 파손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얇은 판에 구멍 가공 시 보조판 나무를 사용할 때 18. 기어 절삭에 사용되는 공구가 아닌 것은 4. 더브테일 커터 19.8이 선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20. 그림과 같이 더브테일 홈 가공을 하려고 할 때 X의 값은 약 얼마인가 2. 68.39 21. 그림과 같은 입체도를 화살표 방향에서 보았을 때 가장 적합한 투상로는 2. 22. 그림과 같이 나타난 단면도의 명칭은 1. 온단면도 23. 기준 치수 49.0형형 최대 허용 치수 49.011 최소 허용 치수 48.985일 때 위치수 허용 차와 아래치수 허용 차는 4. 플러스 0.011 마이너스 0.015 24. 평행핀에 대한 호칭 방법을 옳게 나타낸 것은 3. 평행핀 5725A1 25. 유압 공기압 도면 기호에서 그림의 기호 명칭으로 오른 것은 1. 단동 솔레노이드 26. 다음과 같은 도면에서 플렌즈 A 부분의 드릴 구멍의 지름은 39 27. 다음과 같이 상호 관련된 구멍 4개의 치수 및 위치 허용 공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각 형태의 지름이 8.2인 최소 재료 크기의 경우 각 형태의 축은 0.1인 허용 공차 영역 내에서 변할 수 있다 28. 도면 양식에서 용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구역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세로 방향으로는 대문자 영어를 표시한다 이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자는 4. 5 29. 표면의 결 도시방고 밑면의 지시 기호에서 가공으로 생긴 선 모양의 약호로 C의 의미는 1. 거의 동심원 30. 그림과 같은 평면도에 대한 정면도로 가장 오른 것은 4. 31. 직경이 20이고 길이가 100인 환봉의 부피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4. 32. 어떤 물체가 1인 속도로 A점을 지나 2인 속도로 B점을 지날 때 시간과 소요되었다면 가속도는 3. 33. 120은 1초 동안에 몇 회전하는 속도인가 2. 회전 34. 질량사인 물체가 힘을 받아 이 이만큼 가속되어 11을 이동하였을 때 이 물체의 가해진 힘은 35. 어떤 가정용 전기기기의 220V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 440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 이때 전기기기에 흐르는 전류는 2A 36. 단위의 연결이 틀린 것은 37.A와 B가 얼음판 위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데 질량 42인 A가 질량 80인 B를 40N으로 밀었다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3. 40N 38점 관속 내의 유량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단면이 변하는 관을 통하여 유체가 흐를 때 관의 면적이 크거나 작아도 유량은 일정하게 흐른다 39점 길이가 20인 스패너에 파이프를 끼워 길이를 50분 만든다면 토크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스패너 끝과 파이프 끝에가 한 힘은 각각 20 40점 하중을 가할 때 응력 분포 상태가 불규칙하고 부분적으로 큰 응력이 집중하게 되는 응력 집중 현상이 일어나는 단면이 아닌 것은 4. 긴 축의 중간 부분 41점 유압 작동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1압 축상이어야 한다 42점의 값은 1-3 43점 아래 그림은 두 개의 NC 스위치를 연결한 접점 회로이다 이에 맞는 논리기온은 2. 44점 수치 제어 공작기기 시스템에서 서버 외로 구성 시 속도와 위치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도나 위치를 제어하는 제어 방식은 3. 페로프 방식 45점 압력 제어 밸브 중 주로 안전밸브로 사용되고 시스템 내에 압력이 최대 허용 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밸브는 1일 리프 밸브 46점 질량 M인 물체의 힘을 가하여 거리만큼 이동한 물리기의 전달함수는 4일 247점 베인 펌프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구조가 복잡하고 대형이다 48점 전달함수의 일반적인 식으로 오른 것은 4. 49점 수치 제어를 적용하는 공작기기에서 사람의 손, 발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번호기기에는 없는 부분은 2. 서버 기구 50점 다음 회로에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 부위는 1. 51점 시퀀스 제어와 비교하여 피드백 제어에서만 필요한 장치는 4. 입출력 비교장치 512점 전달함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전달함수는 시스템의 입력 신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3점 페로프 제어 시스템에서 정상 상태 효차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어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가? 54점 페로프 제어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페로프 제어 시스템의 특성이 아닌 것은 4. 제어 시스템의 가격이 저렴해진다 55점 PLC의 입력측에 연결할 수 있는 부품으로 적절한 것은 4. 56점 다음 중 온도, 유량, 압력 등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로 알맞은 제어 방식은 4. 프로세스 제어 57점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기능별로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컴파일러 장치 58점 어드레스 버스 중 2개 비트만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는 어드레스는 몇 가지인가? 2. 4. 59점 자동 제어계를 해석할 때 기준 입력 신호로 사용되지 않는 함수는 1. 전달 함수 60점 대목인 제어계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 오플로프 제어가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61점 세그먼트 레지스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BS 62점 기계의 전자화 또는 전자기기의 기계화를 통칭하는 기술을 무엇이라 하는가? 3. 메카트로닉스 63점 다음 중 머시닝 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방전을 이용한 가공 작업이다 64. 10진수의 41을 2진수로 변환한 것은 3. 10만 천일 65점 실효값 백부의 주파수 60인 정형파 그류 전압의 최대값은 2. 66점 스태핑 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 공진 현상이 없으며 관성이 있는 부하에 강하다 67점 초음파 센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초음파 센서는 투명 물체를 검출할 수 없다 68점 프레스 가공의 분류 중 전단 가공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엠보싱 69점 저항 R1R2R4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와 이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합성 저항의 비는 4.670점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회로는 2. 정전화폐로 71점 다음 중 서보모터의 용도로 적합한 것은 4.한테나 위치제어형 72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어드레스 단자가 16개이고 데이터 단자가 8개일 때 메모리의 최대 크기는 1.64 73점 다음 회로는 어떤 회로를 나타낸 것인가 1. 미분 회로 74점 동기 전동기에서 자극수가 사극이면 60위 주파수로 전원 공급할 때 회전수는 몇이 되는가? 2.800 75점 다음 보기와 같은 기계 제작 공정이 필요할 경우 작업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2. 76.8비트 어드레스 시스템인 경우 그림에서 PA의 신호에 의해 사용되는 장치가 활성화되기 위한 어드레스로 오른 것은? 1.89의 위치 77점 전자유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전자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자속이 증가, 감소하는 정도에 반비례한다 78점 아래 논리회로의 명치는 1. 반가상기 79.2종의 금속도는 반도체를 둥근 모양으로 접속하고 접속한 두 점 사이의 온도 차를 주면 기전력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제베크 효과 80.2 진수 2의 2의 보수는? 2. 만대길